은행권이 중앙은행 디지털 앞에 CBDC 도입 이슈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CBDC 유통 핵심 기관으로 지명이 되면 간편결제 기업들이 주름을 잡게 되고 또 결제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서인데요. 일각에선 벌써부터 CBDC 유통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정식적으로 CBDC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에 돌입하는 한국은행은 가상환경에서 CBDC 시스템을 조성하고 또 자금이체와 대금결제와 같은 기능을 비롯해서 발행과 유통 그리고 환수 등의 단계별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CBDC 발행은행들은 군침을 흘리기 시작한 건데요. CBDC를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페이 중에 중심의 간편결제 시장의 구조를 재편할 기회로 생각해서입니다. 은행들은 CBDC가 은행을 중심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향후 CBDC가 대중화돼서 핀테크 기업의 간편결제보다 이용률이 높아지면 결제 시장 내에 은행의 위상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